와칸닷보엘보 팍팅수 하나 그리고 와칸닷보엘보 들어왼라 들어왼라 스프리투 이거 팍팅수 하나 그리고 와칸닷보엘보 그 들어왼라 들어왼라 스프리투 지민식이 1등 하면 키를 정하시겠어요 야 나쁘지 않다고? 나 여름이거든 나쁘지 않아 아 슈팅스타 슈팅스타와 엄마는 외계 봄에 육천같은데 여기? 야 정신사고 자 슈팅스타 3개 엄마는 외계 나 들어가 자 자 일로 가 시영아 나 여기 있을래 거기 있을래? 알았어. 똑같은데? 야 마이크 드랍! 하나, 둘, 셋! 노란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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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 저희 카메라는 준비할 거예요. 오케이 들어가시죠 진씨. 실례! 리허설 합니까? 아 진씨 일로가세요. 리허설 해봐요. 리허설 누가 그렇게 뭡니까? 진형! 형의 멘탈은 건강해요. 화이팅! 오케이 됐어요 형님. 다들 직업이... 맞아요! 다들 직업이 뭐였는지도 까먹었대. 자 준비해볼게요. 야 왜 그러냐? 아니 왜 캐릭터를 이상하게 만들어? 살 모았어. 아니 이게 가오나 씨인 거 아니다. 귀엽지 않아요? 아니 가오나 씨 그 살쪘을 때 막 계속 먹어. 왜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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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긴 나온다. 형 형만 해. 아니 또 나오긴 힘내는 거야. 하하하하하 아니야. 형 요즘은... 아니야 아니야. 맘을 차고 있어요 맘에. 민뚱이랑... 민뚱이. 민뚱이. 맘뚱이. 맘라지는 거. 날기야? 민... 민... 나 알지. 뭐? 왜 말이지? 돼지 늦어. 근육 돼지. 하하하하 근육 돼지. 우리 정국이 되게 좋아한다. 난 정국이 우는 모습만 좋아. 네. 하하하하 자 이게 첫 번째 게임입니다.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손님은? 피할수략 참으란 부분만 더 152. 후우! 햄씨! 코오! 나 이내 감자 이내! 셰이홉!! Let's go! 아, 저거 뭐야? 뭐야? 야아. 새들맞다 그냥 그 스펀지왕의 고래. 아, 근데 그 애는 코가 포인트인데 그걸 흡추면 안 된다고. 코가 1인에 쓰면 아주 에일리언 된다고. 이거 봐. 지금 거의 저 물아이 색감이 완전 잘 맞습니다. 그러네요. 형이 가장 먼저 접었는데 그걸 선택했죠? 10초 진짜 싸우나 온 거네. 싸우나? 오케이 왔다 넷 오케이 왔다 넷 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짱이 뭐 있어? 짱이 뭐 진짜 귀엽다. 자 그 완타 가겠습니다. 김치가 와있어 라는 이름이 있어.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김치가 야 그럼 찾아와봐 인정할게 그러면. 오케이 오케이 원래 게임이 그런 거야. 엄마의 세계에 엄마의 세계에 두 개. 아 진짜 김치만 견뎌. 아 잠시만. 아 잠시만. 애들 다 정신이 나갔나봐요. 지민이 그거야? 오케이. 이건 이건 진짜 축구공 같다. 뭐 봐. 아까 지민이 그걸로 트래핑했어. 진이 형. 진이 형 파자마에 꼬리나 있어야지 불편하답니다. 아 네 이게. 영시에 방탄 뉴스 인 LA 진행을 맡겨. 자 알겠습니다. 촬영 내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되게 힘들어 보여요. 제가 볼 때는 이번 이번 뮤직비디오나 자켓 촬영 내내 제가 볼 때는 이 모습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. 약간 밀고 있는 것 같아요. 100번은 본 것 같아요.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. 네. 네. 그리고 뭐 이제 홉 씨는 또 귀에 이제. 네 네 네. 그렇습니다 여러분. 가까이 서야지 가까이 서야지 가까이 서야지. 얘를 일을 것 같았어 지금. 준비 시작. 홈 봉 한번 봐. 단, 숨, 육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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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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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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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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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내가 웃음에도 안 돼요, 이리 다가가는 것도 되는데. 다가가는 것도 되는데. 안 돼요? 어쨌든 유. 잠깐. 안 돼. 내가 내가 진정할 때 이렇게 웃긴거에요. 네. 아. 그렇네요. 바다.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처음에 없던 욕심에 끝난다 멀차게 했는데 끝난은 미래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 아니 이런 거 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 아멘